호불호 갈리는 인테리어 내 가즈 김나영, 경수진, 강민경을 시작으로 제대로 핫해지기 시작한 K-MID 센츄리 흰색 집의 스텐, 유리, 원색을 활용해 감각적이며 세련된 분위기를 내는 스타일이지만 원색들이 촌스럽다 요즘 너무 똑같은 집 스타일이 질린다며 확실히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깔끔하면서 현대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미니멀 스타일 심플한 디자인과 최소한의 컬러로 공간의 편안함과 안정감이 느껴져 많은 분들이 사랑하지만 텅 비어있는 느낌이 들고 자칫 단조롭고 밋밋해 보여 섬호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앤틱 가구와 몰딩, 웨인스코팅 조합으로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프렌치 모던 스타일이지만 프렌치 가구들이 공간을 많이 차지해 좁은 집에는 어울리지 않아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낡은 공장 느낌을 주는 이 스타일은 노출 콘크리트나 벽돌, 레일 조명을 주로 사용합니다 카페나 사무실에 주로 사용됐지만 요즘은 주거 공간에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인더스트리얼 특유의 투박함과 어두운 분위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구독하고 인테리어 가구 정보 받아보세요